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양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독해 연습을 좀 해볼 거에요 많은 많지는 않구요 긴 시간 할 수 없으니까 얼마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그 앞 도입부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문법적으로 설명들이 우리가 배울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표현도 그렇구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보실까요 여러분 각자 이렇게 화면을 고정 정지시켜 두시고 한번 독해를 각자 해보세요 독해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포인트들 하고 조금 이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배울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강조했는데 한번 보시죠 첫 문장 보시죠 이게 이제 첫 패러그래프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이걸 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이 그런 주장이었는데 앞에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나오는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인스틱트 그의 본능은 미국이 런 디스 파이트 이 싸움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싱글핸드드 혼자서 또 싱글핸드드리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이것도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맞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은 아니었고 이런 구조가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구조를 잘 이게 기본적인 문장 구조인데요 이걸 잘 익혀두시면 유용합니다 자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보통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his plan was to do this alone 이게 뭐 꼭 트럼프 얘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무슨 말을 할 때 그는 이것을 자기 혼자 할 계획이었다 애초에 his intention was to do this alone 이런 명사들이 주로 나와요 이 자리에 his goal was to do this alone 그의 목표는 이걸 혼자 하는 거였다 통상 이게 많이 나와요 plan이라든지 intention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죠 intention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항하는 이 일을 미국이 혼자 하는 거였다 다른 나라들 동맹국들의 힘을 빌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은 his intention was to do this alone 이러면 이 두의 목 주어가 자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his plan was to do this alone 그러면 이 두의 주어가 자기죠 그런데 주어가 본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그러니까 톰이 이걸 혼자 하도록 하는 것이 내 의도였어 이럴 수 있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톰 혼자 하도록 하는 것 톰이 이 부분을 혼자 하도록 하는 것이 내 원래의 의도였어 이렇게 주어가 달라지면 이걸 넣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본인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는 미국이 혼자 동맹국의 힘을 빌지 않고 미국이 혼자 중국에 대한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였는데 트럼프를 묘사하면서 이코노미스트 이런 대부분의 잡지들이 그런데 언론 매체들이 트럼프를 좀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리적인 냉철한 사고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의도를 가졌다 이런 말을 쓰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is instinct라고 썼어요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인데 굳이 이 단어를 선택했죠 그의 본능 그는 이렇게 하고 싶었다 정도가 되죠 his instinct was for America 미국이 주어를 넣어줬어요 자기 혼자 싸운다 이렇게 해도 말은 되는데 미국 혼자서 뭐뭐 하도록 하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본능 그러니까 좀 생각 없이 약간 고집처럼 약간 충동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과거 시절을 썼던 건 이제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과거로 지급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거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Old allies were henchmen 계속 과거 시제가 나온다는 건 당시 얘기인 거죠 전통적인 우방들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말 우리 많이 써요 미국이 유럽연합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 한국 혹은 호주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말 할 때 우리 꼭 그 말 쓰는데 전통적인 우방국 이런 걸 한국어에 우리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 이거 영어로 쓰실 때 Traditional allies 단어 단어 대응시켜가지고 쓰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Traditional allies라고 하면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좀 어색하죠 그리고 Old에서 느껴지는 건 친근감이 있어요 He's my old friend 오래 사귄 오래 사귄 친구인 거죠 그런 친근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Traditional allies가 틀린 말이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Old를 쓰면 친근감이 좀 느껴지네요 Old friend처럼 오랜 우방들은 War henchmen henchmen은 뭡니까 악당 두목이 나가서 싸워하는 그런 졸개들이죠 졸개 취급한 거죠 오랜 우방들은 henchmen이었습니다 Not partners 파트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취급을 했던 겁니다 트럼프는 As Joe Biden prepares his China strategy 자 이제 조 바이든이 새로 당선자가 돼서 자신의 대중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걸 자꾸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 뭐죠 이유로 많이 설명을 우리가 번역을 하죠 뭐뭐 해서 이런 의미로 원래 의미는 동시성이에요 그런 동시성을 잘 나타내는 예문은 이런 거죠 방을 나가면서 방을 나가면서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As he was leaving the room something caught his attention 방을 나가려는데 방을 나가려는데 뭔가 뭔가에 주목하게 됐어요 어라 뭐가 눈에 띈 거죠 attention이란 말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유로 해석을 많이 해요 이런 말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As the country is running out of space to dump trash 우리가 이제 매립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처럼 생각하세요 뭐뭐 하는데 뭐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It has launched an aggressive public education campaign TV 같은 데서 쓰레기 줄이세요 쓰레기 줄이세요 이런 게 public education이죠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했다 to reduce trash 쓰레기를 줄이려고요 그런데 이게 뭐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했으니까 이게 보통 이유죠 이유라고 해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할 공간이 부족해지다 보니 이런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래서 뭐뭐 해서 라고 뭐뭐 하니까 라고 이유로 많이 번역하시는데 원래 의미는 여기서처럼 이 두 개에서 보시다시피 동시성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조 바이든이 새로운 대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할 때도 우리 이제 이러면 Chinese strategy 아니냐 Chinese strategy 아니면 중국 측이 하는 어떤 전략 같죠 중국 측의 전략 이런 데서는 형용사 형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북 정책이라면 He's North Korea strategy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He should 하고 하는데 He should choose a different path 트럼프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서 Should 라고 했는데 이 Should는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 옳다 내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대대 강력하게 이걸 주문하는 느낌이면 거의 명령의 느낌으로 말합니다 He must 해야 돼 또 He should를 하면 이거는 객관적인 여권의 불가피함을 말하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래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래야 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강한 주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해야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불가피성 나의 강한 의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해 라는 말이고요 아메리카 needs to strike a grand bargain bargain은 합의죠 어떤 대타협 같은 거예요 큰 어떤 합의를 이루어야 해요 with like-minded countries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이죠 like-minded 하면 마음이 같다 그러기 보다는 intention 쪽이에요 의도가 같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그런 지향점이 같은 나라들과 큰 합의를 이뤄서 우리 중국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needs to를 했네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필요 지금 이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의도 해야 돼 라든지 이게 현명해 이런 게 아니라 이래야 된다 strike a grand bargain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to pull their efforts 이들이 지금 각자 중국에 대해서 버티려고 중국의 압박에 버티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모으는 거죠 pull 이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큰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the obstacles to such a new alliance 그러면 여기서는 동맹국들과의 대타협이요 혹은 의지를 같이하는 나라들 과의 대타협 여기서는 좀 굳이 이걸 allies라고 안 하고 이렇게 쓴 거 보면 like-minded countries에는 미국의 전통우방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비슷한 의지를 가진 나라들 인도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큰 대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어 그런 그래서 새로운 alliance를 만드는 건데요 옛날 1차 대전 2차 대전 때처럼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이게 this new alliance 하면 이러한 새로운 동맹체니까 이건 방금 위에서 언급한 거가 돼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 장애물들이죠 그리고 2를 씁니다 2 이 새로운 동맹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such a new alliance니까 이런 류의 것이죠 이런 alliance 만드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은 일반 론이죠 그런 거 많은 한 20개 10개 20개 나라들을 하나의 동맹체로 묶는 거 이런 거 바로 위에 걸 지칭하면 이 동맹체가 되죠 this new alliance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거 일반 론을 써서 동사는 현재 시절에 썼어요 이런 거 만드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 그거 만드는 거는 이게 길이라는 의미에서 2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는 데에 obstacles이에요 obstacles는 장애물은 크다 쉽지 않다 그런 동맹체 만드는 거 굉장히 쉽게 문장을 바꿨으면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어려워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어렵다 하지만 더 베네핏 would be greater 이게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베네핏 는 왜 갑자기 더가 나왔을까요 서치어 뉴 얼라이언스는 이런 종류의 얼라이언스 새로 만드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위해 말한 중국을 대항하려는 뜻을 가진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거 그런데 그런 류의 얼라이언스 만드는 데 장애물들은 큰데 더 베네핏 베네핏은 대중 동맹 반중국 동맹을 생각한 거죠 그것이 가져다주는 베네핏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반중국 동맹 같은 의미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베네핏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반중국 동맹이 현재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현재 구성 중인가요 그래서 일어날 게 확실시 되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라고 요구만 했어요 현재 12개국 15개국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이것을 구성 중이면 이건 확실시 되는 거죠 두 달 후에 런칭해 그렇게 되면 위리라고 쓰죠 확실되는 게 되면 그 베네핏은 클 것이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거면 위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이든에게 바이든 신임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거죠 이거 해라 이런 거 만들어라 만들면 뭐뭐 할 거야 하죠 그래서 이 베네핏은 그런 반중국 동맹의 베네핏인데 그래서 더 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확실시 되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어 자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드를 씁니다 would be greater 더 클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동맹 건설하는 우리가 부딪히는 장애물들은 크지만 이번 반중국 동맹에서 얻는 효과 이익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우드가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도입부에 화면 잠깐 멈추고 각자 독해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독해하시면서 이런 포인트들 잘 잡으셨나요 잡으신 부분도 있고 못 잡으신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글 쓰실 때 언제 우드를 쓰면 좋을지 언제 관사를 쓰면 좋을지 감이 생기시거든요 그냥 한국말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독해 습관은 글 쓰는데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